오늘은 화창한 아름다운 날입니다.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사입니다. 우리 열차는 이제 곧 영종대교를 지나갈 예정입니다. 이 구간은 공항철도 노선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요. 열차의 진행방향 왼쪽으로는 갯벌을 품은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집니다. 지금 보고 계시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시고 창밖에 풍경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